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타 학생 여러분,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겨울방학 모드로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 지금은 좀 정신없겠지만 겨울방학이 시작하고 나면 더 정신없거든요. 그 전에 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방학 학습법이고요. 예비 고2 학생들 영상입니다. 저거는 현두핑이고요. 이번에 새로 그린 그림인데 아직 물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열심히 노를 접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인시킬 거야. 현두핑 사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번이 온 세상이 내신이다. 2번, 자기 실력 객관화하기. 우리 학교 정보. 3번은 겨울방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당히 수능도 그렇고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예비 고2 친구들은 아마 1학년 때 시험을 봐봤잖아요. 4번이나 보기 때문에 2학년 가서 몇 가지 상황으로 좀 갈리는데 본인이 자사고나 특목고인 친구들이랑 일반고 고등학교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1학년 때 내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좀 올라 본 친구들과 아주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더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사고 쪽에 조금 성적이 오르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학교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오르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뭔가 4번의 시험을 거쳐서 내가 아 난 진짜 여기까지 해봤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2학년 가서 그게 되게 무뎌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오를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무뎌지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해놓고 1학년 때 시험을 잘 못 봤을 때에 대한 그런 슬픔이 있잖아. 감정이 좀 다운되죠. 근데 2학년 때는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 그러면서 약간 좀 나쁜 상황을 말씀드리면 나는 내신을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 챙기고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수능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형학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내신을 막 챙겨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예를 들어 연세대인데 우리 학교 내신에서 내가 한 3등급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신으로 내가 갈 수 없겠다라고 해서 정시 파이터로 돌아서 버려요. 그럼 돌아섰어. 2학기 때부터. 돌아섰는데 그렇다면 아예 정시에 올인을 하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야. 내신 준비도 하고 정시 준비도 하다가 수시 넣어보고 나중에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하게 점수가 안 오르니까 런을 하자. 사탐런 생기고 최저 등급 노리면서 뭔가 잘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평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내신을 과감하게 좀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각 지역들마다 정시보다는 내신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는 층들이 많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내신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내신에 올인을 하는 게 절대 창피한 게 아니고 나는 수능보다는 내신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자기의 전략이라니까 그렇다고 내신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 정시로 돌아서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신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2학년 되기도 전에 혹은 2학년 중간부터 내신을 좀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는 건 옳지 않다. 내 생각엔 너무나 위험하다. 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장점 모두 다 갑자기 버리는 거야. 내신을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내신을 좀 집중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 학교 정보를 좀 파악하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객관화 시키는 거야. 학교마다 달라요. 그런데 학교마다 다른데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내가 목표는 대학 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학교 좋은 학교 같아. 자사고이기도 하고 특목고는 아니지만 지역 단위 자사고인데 내신이 3등급이야. 그럼 내신이 3등급이면 사실 연대는 가기 힘들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런 학교들마다 공표를 나는 사이트가 있어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서 찾아보면 여러분 학교 검색하잖아? 다 나와요. 다 나와. 보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지금 1학년이잖아요. 2학년이에요. 잘 안 보일 거야. 내가 숫자를 적어줄 거야. 보통의 학교들은 지필이랑 수행이 6대 4입니다. 수행이에요. 수행이고요. 이게 90점이랑 80점이랑 70점이랑 60점이랑 60점 이하로 구분을 해요.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D라고 하고 E라고 하는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 공표가 돼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기준으로 수학이 평균이 77.3 나와요. 77.3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럼 과연 내가 A가 지금 여기 17.3%인데요. 요금을 좀 볼게요. A가 17.3%야. 90점 이상이 17.3%라고. 중간고사 점수가 있고요. 기말고사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6이기 때문에 30%씩 해줘야 되죠. 기말 중간에 30%. 기말에 30%. 에다가 수행 40을 더해서 내가 90을 받고 싶다. 이게 A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묶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0.3으로 묶어볼게요. 이게 50이 돼야 되지. 50이 돼야 돼. 이거 10분의 3이에요. 그럼 50에다가 3분의 10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3분의 500 나와요. 10분의 3의 역수를 곱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90에서 2항이라고 한 겁니다. 90에서 40 뺀 거예요. 그럼 3분의 500이 얼마야. 3, 1은 3. 20, 3, 6, 18. 3, 6. 166으로 잡을게요. 그냥. 그러면 얘가 나누기 2를 하면 얼마가 돼? 한 80점 얼마 얼마가 되죠.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17.3% 서울의 대치동에 좀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는 400명이거든요. 420명에서 400명만 잡을게요. 400명 중에서 17.3%야. 100분의 17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7, 4, 28. 68명이라는 아이들이 A를 받았어. 그런데 2학년 가잖아. 2학년 가보면 1학기, 2학기 때 나눠져 있고요. 여기 수학 1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 2.2로 변해버렸죠. 2.2로 변했어. 이 비율이 2.2로 변했다고. 2.2로 변했다고. 그럼 얼마야? 8명이에요. 평균은 어때요? 평균은 70점으로 뚝 떨어졌죠? 자, 이거 명심해야 돼. 여러분이 1학년 때 4번의 시험을 거쳐서 받은 그 점수와 모든 등급들이 2학년 가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와, 점수도 떨어지고 표준 편차도 14.9에서 13이 되니까 이거는 비슷한 건데. 이건 좀 좋은 고등학교라서 그렇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표준 편차 20, 25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사고는 한 자리 때야. 10 안쪽으로 들어와. 한 문제만 틀리면 등급이 막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서 등급을 올리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내려오는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잘해서 올리거나 다른 친구들이 내려오거나. 그런데 2학년 때는 내려오는 것과 올라가는 것에 대해 혼동이 되게 심해. 왜? 수원, 수2 두 과목이나 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점수 있잖아. 환산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아시면 좋아. 당연히 학교 들어가 보면, 학교 들어갔잖아. 학교에서 몇 등급 정도 되는 선배들이 어디를 들어갔다라는 정보는 풍문으로 들었을 텐데 조금 더 정확한 자료가 여기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입결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준으로 자사고 친구들은 3, 4등급은 유의미하다. 안전은 아니야. 유의미야. 4등급 정도면 보통은 인서울은 하거든. 3등급도 연대고등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들. 내가 1학년 점수만 가지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2학년 때 얼마든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니까 자기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고2 친구들은 학습량이 기본적으로 2배 이상으로 변합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 학습을 해야 하고요. 미적분은 수학 2의 2배 이상이야. 그러니까 수학 1만 해도 고등학교 수학 1학년 전체에 해당 범위예요. 고등수학 상하가 수 1이야. 그만큼이 수 2고. 근데 미적분은 수 2의 2배야. 난리 났죠. 그래서 엄청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수학 1, 수학 2를 1학기 때 하고 미적분을 2학기 때 하는 친구들은 세 과목을 전부 다 하셔야 되는데 사실 미적분은 수 2를 공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수 1, 수 2에 조금 더 올인하시고 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하며 학습방법 또한 차이를 두어야 한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수학 1, 수학 2와 미적분을 선행을 했던 친구들도 1학년 과정을 지나가면서 많이 까먹었어. 다시 정리하겠죠.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 투자를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수, 학, 국어, 영어가 1대1대1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적어도 상대적인, 절대적인 과목수만 봐도 2대1대1이거든. 내가 국어를 좋아해서 국어 더 많이 하고 싶은 건 인정. 근데 그렇게 하면 균등이 안 된다는 거야. 국어, 수학, 영어를 어떻게 1대1대1로 공부해? 그렇지. 수학이 두 과목인데. 조금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라는 뜻이고요. 기출문제 확대, 출제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고1은 몇 년 전에는 수능 범위에 포함됐던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최근 기출에서는 전부 다 1학년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고난도 문제와 특이한 문제들이 중복이 돼요. 거기서 거기야. 근데 고2부터는 고2 기출과 고3 기출이 섞여요. 그 학교마다 고2 학생들인데 학교 부교제가 수능 특강이야. 자의 스토리야. 그럼 난리 나죠. 3학년 킬러 문제까지 다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1 과정은 단순히 고1 범위 내신 기출과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한정되지만 고2는 내신,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까지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모의고사 종류만 해도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단단히 각오하셔야 되고요. 자기네 학교가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한다라는 친구들은 훨씬 더 부담이 적긴 해요. 선택을 3학년 때 빼는 학교들도 되게 많거든. 방학 때는 수억, 수억 원투 개념 정리하셔야죠. 분명히. 문제 풀이는 유형 문제를 기준으로 RPM 정도면 첫 문제인데요. 그건 난이도 높지가 않아. 여러분의 RPM이나 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중간고사를 봤을 때 평균 정도?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출 문제 풀어야 되죠. 내신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까지 푸셔야 되고요. 대신에 1월 달에 다 끝내야 돼. 방학 때 두 과목을 전부 다 하시고 2월에는 당장 여러분이 수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일 총정리를 한 번 더 하시는데 저 때 개념 정리를 돌렸기 때문에 이때는 고난도 문제지. 블랙 라벨이나 그 이상, 자의소리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돌려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당장 내가 3월 달에 공부하는 게 수원이기 때문에. 수학 1, 수학 2가 범위가 많아가지고요. 2월 달에 수투를 끝내면 3월 달에 수원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1월, 2월에 전부 다 수원, 수투를 돌리면 좋겠지만 그 자신이 없으면 2월에는 그냥 수원 집중기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뭔가 수2는 여름방학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원보다는 조금 가볍게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모두 진행하고 그럼 4단위씩은 8단이겠죠. 2단위 선택과목, 2학기 때는 선택과목 미적을 들어가는 학교들은 사실 미적분은 수투를 끝내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수투보다 범위가 훨씬 넓기도 하고 이때는 이미 시간 투자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그 기한은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원, 수투를 합쳐가지고 10시간을 공부한다 치면 2학기 때는 미적분만 8시간을 할 수가 있어. 겨울방학 때 이 3개를 모두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 여름방학에 대한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겨울에 수원, 수투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미적분을 정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개념 정도만 익혀놔도 여름방학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수투를 개념 정리하시고 미적분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문제풀이, 유학문제 기출은 2월까지 모두 다 커리를 가져가세요. 3월들이 어차피 수원, 수투를 같이 시험 보니까. 정리하면 1학기 때 수원을 하고 2학기 때 수투를 하는 친구들은 2월 달에는 수원 집중기간을 가져라.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전부 다 하는 친구들은 2월 끝까지 커리를 가져가셔라. 대신에 얘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풀어라. 알겠습니까? 난이도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아까 선생님 표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대학이 목표로 있다라고 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받은 등급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학생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주고 계획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